C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더 미션 땅끝에서 만난 작은 예수가 2018 한국기독언론대상 선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작을 맡은 홍재표 PD는 지난 6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작 기간 동안 선교사들의 온전한 헌신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며 지금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온전한 헌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더 미션 땅끝에서 만난 작은 예수는 해외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실상을 통해 보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2018 한국기독언론대상 대상은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가 받았습니다.